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두 명이 번호 풀만 받고 안 나오셔서 네, 자, 예 태용 씨도 나오고 네, 자, 번호를 말씀해 주시죠 12번입니다 12번 나와주시고요, 네 자, 태용 씨 4번입니다 4번! 4번 어디 계시죠? 손만 들어주세요, 나오세요, 나오세요 다 나왔습니다 자, 우리 당첨되신 곧게 올라오세요, 무대에 올라올까요? 네, 자 자, 한 명 한 명 올라올게요, 한 명 한 명 올라올게요 자, 이걸 뽑으시면 돼요, 네 뽑으시는 글씨에 해당되는 팬서비스를 해주실 거예요, 네 네, 자 3초 눈빛 매수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떤 배운가? 두근년 오빠가 3초 눈빛 거기 계세요, 거기 계세요 가운데, 가운데 계시고 자 춘정 씨 나오세요, 네 자, 하나 앞으로도 더 가까이 하나 3초입니다 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, 감사합니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해주시고요, 예 배우도 다 박수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은 기회가 될게요, 네 감사합니다, 아, 예 아유 정말 진짜 귀엽게, 네 아, 다음분 올라오시고요, 네 자, 다음분 올라오시고요, 네 자, 어, 버니버니 해도 우리 돈녀리, 자 상악과 포옹, 아, 포옹입니다 오빠, 가만히 계세요, 가만히 계시면, 예 자, 준현 씨 네, 아 네, 아니, 연이라고 되어 있어갖고 예, 아니, 팬이 맞으시죠, 예 자, 그럼 두 명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명은, 아, 윤희현 씨 한 명은 전반씩씩 두 명을 할 수 있어요 자, 준비, 상악과 포옹! 아, 감사합니다, 마십시오, 마십시오, 네 아, 감사합니다, 네, 감사합니다 다음 팬, 예, 네, 올라오세요, 네 아, 남자 팬이에요 아, 남 팬입니다, 남 팬 네 자, 자 자, 해주시고요 셀카 메노 타임 셀카 메노 타임, 다 같이 셀카 찍습니다, 다 같이 우리 배우분들 한 명 다 같이 셀카 찍습니다 다 같이 셀카 찍습니다 자, 다 같이 셀카, 카메라 있나요? 빨리 갖고 오시고요, 네 다음번 먼저 할게요, 한번 먼저 할게요 네, 올라오세요, 네 자, 지금 또 무대 인사는 가슴이 돼서, 네 자, 자 어, 이거 5초 손깍지 1 2 2 2 2 2 3 2 2 2 2 2 2 3 3 2 3 3 3 4 3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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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5 6 6 7 7 7 6 7 7 7 9 9 5 7 7 7 8 6 7 9 8 9 9 1 9 10 1 감사합니다. 또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여러분들 상영반으로 가셔서 또 무대 인사를 통해 주십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오신 팬들, 기자님들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갈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저희 영화 돈은요. 돈을 갖고 싶은 사람, 잡고 싶은 사람 또 돈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있고 돈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여러분들 극장 찾아오셔서 두 시간동안 즐기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유스태씨. 네 좋은 배우들과 좋은 감독님 그리고 오래된 스태프분들과 재밌게 영화를 찍었는데요. 정말 흥애까지 되어서 좋은 기업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들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조은씨씨도. 네 저희 영화 돈 보시고요.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그런 작품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자은일아씨. 네 저희 촬영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는데요. 보시는 분들도 오늘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재용씨.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우리 영화 돈 보러 와주셨는데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또 우리 이틀 뒤에 개봉하니까 또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형만식씨. 돈 필요하세요? 네. 행복하고 싶어요? 네. 돈 버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 돈 버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감독님 마지막으로. 네 저희 영화 돈 이틀 뒤로 개봉이 다가왔습니다. 재밌게 보시고 많이 행복해지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자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에게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마이크를 살짝 빼주시고 간단하게 우리 포토타임을 하고. 네 자 영화 상영관 시간이 되면 입장하시면 됩니다. 그럼 우리 배우분들이 무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예 자 그 자리에서 우리 살짝 옴을 틀어서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.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자 하나 둘 셋. 네 손을 그래도 하나 드는 게 좀 약간 두려운 색깔인 것 같아. 그쵸? 하나 둘 셋.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중앙 네. 자 하나 둘 셋. 조금만 붙어주세요. 조금만 붙어서 네. 자 매체에 당할 사진이니까. 화이팅 한번 할게요. 화이팅. 하나 둘 셋. 화이팅. 하나 셋. 둘 셋. 네.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우리 팬 여러분들과. 자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. 네. 하나 둘 셋. 하나 셋. 감사합니다. 지금 자리 쇼킹 수고하.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응상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투자하시면 되고요. 배우분들은 우리 영화 상영관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